안녕하세요 쇼미드의 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템은요. 짠! 와우! 소가죽... 소 한 마리가 저한테 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레비스 일렉케이스 LM18 모델입니다. 얘는 하이엔드 오리지널 가죽으로 제작된 정말 하이엔드 가죽 일렉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게도 그래서요. 조금 상당히 좀 나가는 편이에요. 근데요. 이 전체적인 걸 보면요. 와우! 진짜 그냥 가죽이라서 굉장히 말랑말랑하고요. 뭔가 세미 하드케이스 같은 느낌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폼도 굉장히 탄탄하게 두껍게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와우! 이게 안에도 융으로 완전 다 덮여가지고 예. 고급! 베스트 오브 베스트 고급! 난 고급이다! 라는 거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리지널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방수나 이런 것들도 우선은 기본적으로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굉장히 큼지막한 백이 있는데요. 이게 다 똑딱이가 아니라 이렇게 시계처럼 이렇게 풀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좀 뭔가 번잡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또 클래식한 정말 클래식한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저도 이거 처음에는 아예 귀찮다 했는데 보면 볼수록 좀 이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 맘대로 누가 못 끌러가겠죠? 이거를 이렇게... 네. 해야 되니까. 자. 안에도 우선은 기타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의 가격이 원래 72만 5천 원입니다. 근데 기분 좋은 가격으로 58만 원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어요. 오 이거 봐봐요. 지금 스트릿 그냥 기본 스트릿이거든요. 근데 딱 딱 맞물려. 지퍼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레비스 자체가 워낙 또 스트랩이나 가죽 스트랩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퀄리티는 네. 설명하면 입 아플 정도로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기에 스푼지가 들어있네요. 네. 아유. 안 빼겠습니다. 네. 아유. 네. 여기에도 주머니가 넉넉하게 되어있고요. 오우. 뭔가 좀 락커 같나요? 네. 락커빌리나 뭔가 락을 좋아하는 락 스피릿 원하시는 분들 좀... 음... 뭔가 돋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되게 강력 추천하고요. 약간 가격대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이 정도 퀄리티에 그 정도 가격 네. 투자할 만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트랩도 굉장히 튼튼하고요. 네. 오우. 되게 좋네요. 딱 메고 나니까 몸에 착 감기는 기분이 정말 일레케이스로서는 짱인 것 같습니다. 레비스 일레케이스 LM18 음... 우리 집은 가죽이래요.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